올해 6월 말 영국의 한 40대 여성 라디오 진행자가 개고기 튀김을 먹었던 적이 있다고 고백해서 화제입니다. 영국 일간지 미러에 실린 사라콕스의 증언에 의하면 20여 년 전인 19살 때 모델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개고기 튀김을 먹었다는 겁니다. 고기의 살 부분을 베어 먹고 뼈 부분이 보였을 때 닭고기가 아니라 개고기라는 것을 알았다면서 팔꿈치 같았다고 설명하는가 하면 또 개고기가 닭고기와 같은 바구니에 담겨 있었다면서 이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 앵커의 발언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무슨 헛소리냐? 내 평생의 개고기 튀김은 듣도 보지도 못했다. 없는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기억의 착각이거나 한국 엿먹이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 영국 관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20년 전에도 개고기를 튀김으로는 먹지 않았다는 것은 개고기를 먹지 않는 한국인에게도 상식입니다. 튀긴 치킨과 개고기를 같이 팔리가 없고 개고기는 질겨서 수육이나 탕으로 끓이지 않으면 먹기도 어렵다는 미식적인 측면에서 그렇거니와 더구나 상상도 못할 이야기에 혹시 닭튀김을 독튀김으로 잘못 들은 것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닭튀김 역시 안 먹어봤다는 것으로 결국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문외한이 오래전에 한국에 왔던 경험을 빌어 이리저리 엮은 관종이라는 결론이었죠. 해당 기사의 말미에는 사라콕스가 최근 영국의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인 베터시 개와 고양이의 집에서 주최한 모금 행사에 참여했다고 끝을 맺었는데요. 한국 개고기로 연상하는 무지한 유럽인들은 숱하게 많습니다. 비하의 목적이라고 하기도 모한 것이 캡틴 박을 응원하기 위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부른 박지성 응원가가 일명 개고기송일 정도죠. 박지성이 은퇴한 현재까지도 박지성과 연관된 경기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응원가로 현지인들의 인종차별과 아시아인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10마리의 알사시안이 길거리를 걸어가네 만일 지성이가 하나를 먹는다면 9마리만이 길거리를 걸어가겠지 가사가 하필이면 싶은 마음이 들긴 합니다. 알사시안은 독일 셰퍼드를 말하는데요. 박지성은 당시 직접 들으니 힘이 난다 익숙해져서 안 들리니 오히려 서운하다라고 말하는 등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3일 박지성 본인이 직접 메뉴의 UTD 팟캐스트를 통해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운을 뗀 후 개고기 응원가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죠. 박지성 본인도 시간이 지나 고백한 바이지만 10여 년 전 어린 나이에 한국인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세계 최고의 팀이던 메뉴에서 뛰며 적응하기도 벅찼던 터라 팬들이 마음을 담아 만들어 불러준 응원가를 거부하고 비난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메뉴 팬들이 당시 공격적인 의미를 전혀 담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그런 내용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캡틴 박은 어쩌면 한국인들에 대한 인종적 모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죠. 박지성의 말대로 15년이나 지났지만 유럽의 편견과 사고방식은 여전합니다.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 발언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영국 언론 인사이드 월드풋볼에 따르면 경기 도중 손흥민에게 개고기를 먹으라는 인종차별성 발언을 한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 팬 조지 레이놀드는 8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브라이튼 구단 역시 레이놀드에게 경기장 평생 출입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만 2018년 12월에도 손흥민 인스타그램의 아스날 팬들이 독이터이라고 폄하 악플을 달았습니다. 서구권에서 개고기 먹는 한국인은 훗날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어도 존재하는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에게도 악력 높은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는 1980년대 윗도 끝도 없는 한국인은 개고기를 먹으니 야만스럽다는 망언으로 유명합니다. 동물의 호가라기보다는 인종차별주의자에 가깝다는 평을 듣는 바르도를 비롯해 차별적 사상을 띈 자들에게 언제든 한국을 공격할 단초를 제공하는 개고기 보신탕의 편견은 영국도 다를 바 없어 국제동물복지기금은 1988년 고 노태우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반대하는 대대적인 수익까지 합니다. 개를 먹는 나라의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더 타임스의 애견인이라면 한국산 제품을 사지 말자며 한국 불매운동까지 벌이는 모습에 삼성 이건희 회장은 아이포를 직접 방문해서 무슨 수를 쓰든 가두시위만은 막으라고 지시하며 식현국 한국의 부정적 이미지를 바로 잡아야 기업도 성공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핍박받는 동물의 실태를 조명하고 그로 인한 분노가 뒤따라야 많은 후원금을 얻어낼 수 있었던 아이포와 세계동물보호협회는 마냥 순수한 단체는 아닙니다. 이 회장은 반한 시위를 주도했던 아이포 임원진을 초청해 한남동 자택의 견사와 에버랜드의 안내견 학교 신축현장 등을 보여주면서 사회공헌사업으로 구조견과 맹인 안내견으로 쓸 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에 개를 파는 사람이 있으면 왕따시키겠다는 압력을 넣으며 방해 공작을 합니다. 한국은 식견국이라는 낙인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은 그들은 애견국 한국의 변화를 바라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의 이중적인 행태는 이 회장을 더욱 자극하여 집요한 노력으로 리트리버, 스페니얼, 셰퍼드를 비롯한 훈련견을 들여 1992년 삼성 안내견 학교를 설립합니다. 이들은 현재 맹인 안내견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에버랜드 국제화 기획실에 진돗개의 국제화 사업을 맡기고 그동안 준비했던 진돗개 3개와 작업에 포문을 엽니다. 첫사랑이 패키니지였다고 말할 정도로 개를 좋아하던 이 회장은 일본, 미국 유학을 마치고 25살에 귀국해 잊고 지냈던 진돗개의 매력에 빠졌는데요. 외국산 셰퍼드 새끼가 10만에서 15만원인 대비의 진돗개, 새끼가 5천에서 6천원이라는 사실에 자존심이 크게 상한 이 회장은 진돗개, 새끼를 10만원짜리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진돗개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 나서기로 작심한 것이죠. 이 회장은 1993년부터 크러프치쇼에 매년 1억 6천만원 상당의 영상장비를 지원하며 영향력을 확보해왔습니다. 또한 일본 아키타견을 비오지까지 끌어올린 유명 브리더 메카펜터를 위탁사 육자로 선정하고 28세이던 1969년에 직접 진도에 내려가서 2박 3일을 뒤져 진돗개 30마리를 150마리까지 수를 불린 끝에 얻은 4살짜리 수컷, 장군위를 영국으로 수송하고 짝지을 암컷 5마리도 따라 보냅니다. 크러프치쇼에 나선 장군과 영국에서 태어난 장군의 딸 솔로가 나란히 등장하며 2005년 영국 캐널클럽 본부에서 진돗개는 한국의 순종 독립품종으로 공인 197번째 명견으로 등록됐습니다. 이 일은 심지어 1995년 한국의견연맹이 진돗개를 FCI 334호 임시견종으로 등록한 지 10년 만에 이었습니다. 두 달 후 세계의견연맹총회도 진돗개를 공인견종으로 승인하면서 한국인의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돗개가 명품견에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의 애견인은 외국의 이름난 브리더를 방문하고 싶어도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문전박대당하던 고정관념의 산실에서 올린 쾌거였죠. 현재 JTBC 위버스에서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인 더 숲 BTS 편 시즌2가 한창인데요. BTS의 막내 정국의 반려견이 공개되자 저개가 무슨 종이냐며 고개를 갸웃하는 해외 팬들이 많았습니다. 정국이 키우는 반려견은 도베르만 핀셔로 정국의 반려견 귀는 쳐져있었고 꼬리까지 길어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한국 애견협회는 정국의 반려견 전밤을 보며 도베르만의 귀는 원래 쳐져있는 것이 맞다며 반색하고 나섰습니다. 도베르만은 19세기 말 독일 루이스 도베르만이 개들길이 교배해 만든 대형 경우견으로 초기 활동 목적은 사냥터 경비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침입자를 찾아내거나 제압하는 것이 목적으로 생후 일주일 이내에 긴 꼬리를 자르고 생후 2에서 4개월 이내에 귀를 자르는 수술을 흔히 합니다. 외모가 무서워 보이도록 개의 귀끝을 잘라 삼각형 모양으로 뾰족하게 세우는 단위 시술은 도베르만의 대표적인 시그니처라 브리더들이 습관적으로 단위, 단미를 한 채로 입양시키는 것인데요. 정국의 도베르만 전밤은 브리더가 생후 일주일 이내 자르는 단미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정국의 강력한 주문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윤일섭 도그쇼 심사위원장은 예전에는 도베르만이 사역견으로 귀끝을 많이 잘랐지만 이 역시도 어디까지나 사람의 편의에 의한 것이라며 시대가 바뀐 만큼 미용을 목적으로 한 게 될 단위, 단미 등은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구글 트렌드에서 도베먼 관련 주제 1위에 정국이 랭크되며 관련 검색어 1위에는 정쿡톡, 1위 정쿡밤, 3위 전 밤이 올랐고 65개국 실티탑을 차지하며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티즌들은 불필요한 수술을 하지 않고 애정을 주는 정국의 모습에 박수를 보냈는데요. 단미 단위 안에서도 충분히 멋있다. 진국이네. 단미 단위 안한 자연스러운 도베르만 모습이라 흐뭇하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저렇게 동물 예뻐하는 거 보여주는 게 진짜 최고 등의 댓글을 남기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워킹데드와 위대한 개치비에 출연한 배우이자 모델인 다니엘 뉴먼도 트위터를 통해 귀를 펄럭이며 긴 꼬리를 흔드는 정국의 도베르만이 담긴 영상을 게재하며 호감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외국인이 낯설어하는 정국의 강아지 전밤으로 허울뿐인 서구권의 애견 실상을 조금 깨달았을까 싶은데요. 덕분에 애견국의 이미지에 한발 성큼 다가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